하하하하하하하하 경기도 파주의 마을버스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을 끈 뒤 정차하지 않고 달리는 버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회차하는 차입니다.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친 뒤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이에요. 3월 중순쯤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분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내부 등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추운 날씨에 몸을 한 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오래된 시동 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고 출발하기 전에 내부 백미러를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헬금 룸미러를 보았을 때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하며 실내등을 다시 켰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불을 끄고 룸미러를 봤을 때 그 여자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실내등을 켜고 바라보면 아무도 없었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고 도로 옆으로 비닐하우스와 논이 가득한 그런 한적한 곳이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커브길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며 혹시나 해서 다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여자는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착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가 덜컹거릴 땐 그 여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일단 가빠지는 숨을 부여잡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른 차고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삐익하고 화차별이 울려서 저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급정차할 때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버스는 멈춰 섰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이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하진 않았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